비트코인이 4% 이상 급등하면서 6만 1000달러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 9시를 전후로 급등하기 시작해 6만 달러를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좋은 일들만 함께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오지게 설명해드리는 OGT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최근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추가적으로 이번 8월 구독자분들이 올해 어떠한 코인에 집중을 해야 하고 막대한 불을 쌓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종목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갑작스런 급등을 보인 이유로는 8월 23일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으로 유력해 보이는데요. 그 외에 FOMC 회의록 발표 등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약 2박 3일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잭슨홀 미팅은 미국의 연방은행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경제정책 관련 토론회입니다. 그동안 연준 인사들은 주요 통화정책 방향 변화를 알리는 신호 발표의 장으로 잭슨홀 미팅을 활용해왔고 특히 이번 잭슨홀 미팅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은 연준 이사회가 올해 금리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한 힌트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제학자들과 월가 전략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로 후퇴하면서 선진국들이 큰 경제적 피해 없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추는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은 이날 기준 연준의 9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엄청나게 인기를 끈 테마가 하나 있는데 어떤 테마일까요? 바로 rwa 리얼 월드 에셋 실물 자산 토큰 테마입니다. 그래서 저 오지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rwa와 관련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코인을 하는 이유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여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신 분들도 적은 확률로 있으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고 싶은 것이고 가정을 끌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바라만 봐도 이뻐 죽겠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 앞으로 돈에 쫓기지 않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살보단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인 투자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이번 RWA 코인에 직접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인지하시고 계셔야 하는데요. 왜 그래야 할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RWA 테마는 한 번 반짝 떴다가 바로 사라질 그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10년 뒤에도 RWA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WA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쉽게 설명드려서 부동산이나 미수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한 개념인데 오래전부터 금융의 비효율성을 낮출 수 있는 분야로서 주목받아 왔었지만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시장 환경이라든지 사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진입 자체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RWA의 정보가 어느 정도 풀렸고 더 나아가서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인 이 블랙록마저도 비트코인 ETF 다음으로 RWA가 곽강 받을 거다라고 하며 펀드 출시까지 했었죠. 그리고 버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 RWA 테마가 2030년도까지 16조 달러 하나로 무려 2경 1,600조 원 상당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RWA의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RWA는 말 그대로 실물 자산 토큰인데 RWA가 제2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중 두 번째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홍콩은 중국화가 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이는 거지 원래는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던 금융 1위국이었던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홍콩은 비트코인과 이도리움 ETF 실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 번 금융의 허브 금융 1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매번 꼴등하던 사람이 1등으로 올라오기가 어렵지 매번 1등하던 사람이 한 번 순위가 밀렸다고 해서 다시 1등으로 올라오기가 어려울까요? 아니죠. 1등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을 것이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홍콩은 이미 포화 상태인 암호화폐 시장의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해 다시 한 번 금융 1위국 탈환을 노리고 있고 홍콩의 전략은 바로 RWA 테마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인 블랙록의 투자를 받아 홍콩 규제 당국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실물 자산 토큰인 RWA 기술로 성장시켜 전 세계 실물 자산 토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와 관련된 코인이며 이 내용은 홍콩 규제 당국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블랙록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하나로 천 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30년까지 RWA 시장에 약 16조 달러 하나로 2경 1,9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 수치는 미국 나스닥 시총 1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4,238조 원이고 비트코인 시총이 1,659조입니다. 대충 비교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5배 비트코인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수치인데요. 그리고 지금 해당 코인의 시총은 6,700억 정도인데 시총 상승만 봐도 3만 배입니다. 3만 배. 단순하게 시총 상승률로만 가격 계산을 해본다면 천 원에 3만 배. 3천만 원까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홍콩이 금융 1위국을 탈환하기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에 현재 가격에서 기본적으로 1만 5천배 이상의 가격까지는 어떻게든 정부에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RWA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에서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수익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홍콩 규제당국과 블랙록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내용이 바로 이건데 같이 보시면 블랙록 먼스리 리포트 블랙록 익스체인지 포트폴리오 즉 블랙록의 월간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스케줄러 오브 인베스트먼트 투자 계획표인데 블랙록이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도 많은 목록에 투자할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RWA 리얼 월드 에셋 버추얼 에셋 토큰 가장자산 토큰 투자 목록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RWA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코인 온도 19% 폴리메시 15% 아발란체 13% 비율로 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코인 바로 여기 홍콩 RWA 코인인 코인 무려 6억 5천만 달러 하나로 9천억 원을 투자한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거며 현재 가치에서 최소 3만 배 상승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 코인을 영상으로도 여러 번 벌써 올렸었는데 올릴 때마다 바로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올렸었는데 홍콩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또 올리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이제는 여러분들과 소통 자체를 못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번호 010-8022-7225 8022-7225 이쪽으로 힘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단기로는 1000%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3만 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만원만 투자해도 3억 10만원만 투자해도 30억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원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천원 5천원만 투자해보셔라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실 때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정보 다른 영상 보시면서 한 번 들을까 말까 하실 텐데요. 현재 코인하는 전세계 인구가 5%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전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뒤따라올 10% 20%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라는 말인데요.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며 시작이 반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면서 이상 오지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